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씨오리농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영암의 다른 유경오리농장에서도 AI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 있는 3만 천여 마리 규모의 유경오리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씨오리농장과 11km 거리에 있으며 40여일 전 해당 농가에서 새끼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AI 확진 농장에서 들여온 새끼오리에 의해 직접 감염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오늘쯤 나올 예정입니다.